아침엔 토스트와 열한 커피고 식사 후엔 동네 한 바퀴를 걷고 걷고 나면 간단하게 샤워를 하고 샤워 후엔 내 하루가 시작돼 근데 요즘엔 일어나면 이 생각이고 식사하다 말고도 난 이 생각이고 일을 하다가 또 방심하면 이 생각이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또 불쩍가 일어나지만 사랑해 주겠니 이번엔 이런 내가 너란 말야 네가 날 사랑한다 할 때는 몰랐는데 뒤늦게 빠지고 말았단 말야 일어나지만 사랑해 주겠니 이번엔 이런 내가 너란 말야 이제와 모든 게 깨해지고 너만 보여 이게 꽤 오래도록 간단 말야 이젠 모든 생각 일어나는 말야 주식사 여기에 내 personal 손 사람